아 또 가브리 아니겠습니까 가브리 가브리는 까야지 까야 마시지 아 2단계로 까진다 여기서 한번 더 누르면 여기까지 네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더워서 일단 닫는걸 닫는거는 이렇게 1단계로 닫히고 한번 더 누르면 여기까지 또 닫히고 한번 더 누르면 맨 마지막이나 누르고 있어야 되네 연비는 어때요? 연비 꽤 좋습니다 방송영어 좀 써주세요 하하하하 네 편집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힘들어서 엄청 가볍고 연비는 엄청 좋긴 한데 제가 스포츠 모드로 안했을때는 변속되는 시장 같은게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다녀도 연비는 좋은 편이야 신년비가 14-15km 정도 나올겁니다 피아트는 처음 몰아보시죠? 피아트는 2차 말고는 몰아보자 그쵸 근데 이 차를 몰아보고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브리가 이게 500C 모델 타고 500 피아트 500 모델을 계속 검색을 하고 있다 이거 하 마리시티 좋네 주행하는데 좀 집중해주세요 대장님 아 근데 차는 여자로 삼아야돼 차가 필요없어 차를 사면은 뭐 총각은 아가씨가 소비시켜줄거 아 이런 컨텐츠로 잡고 나면은 우린 대박나는거야 결국은 차를 파는게 아니라 인생을 파는거 그렇지 차가 뭐가 중요하겠노 돈 있으면 다 살 수 있는거 피아트 500C입니다 아 피아트 500C 주행은 10만 2천키로 이렇게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 네 금액은 얼마 줄 수 있어요? 금액은 우리 마음대로 맞춰준다 네 어떻게든 맞춰드립니다 아주 오픈합니다 고무줄이네요 네 어 딱 진짜 구매하실 분이 계시면 이 차에 이 차에 들어간 모든 금액을 네 다 오픈해서 영수증 다 있거든요 네 손금한 내역까지 다 있으니까 오픈해서 수익은 얼마 붙여서 네 제가 왔다갔다 하는 이런 경비정도는 빠져야되니까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1억 잘하네 M3 오늘 한 대 사겠는데 인생 한방이죠 와 근데 이게 배경이 정말 좋네요 아 차 전체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네 똑같은 차를 왜 제가 또 찾고 있겠습니까 네 이유가 있겠죠 이 차 불품으로 쓰려고? 아 진짜 마음에 들어 어 그렇네요 나는 마음에 들어 제 마그 엉덩이로 앉아보니까 이 소스가 왠지 기아 비스토 느낌 나는데 그건 어떻게 저 여기 수복 갑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입주민인데 대답을 획득하시는데 기아 비스토 느낌 비슷해요 옛날 기아차 느낌 이건 어떻게 저 커버가 될까요 이런 느낌은 아니 이런 느낌은 나는 딱 차 뭐 여러 쪽 많이 타봤는데 네 그리고 국내 목격 차들 이 차하고 느낌이 비슷한 차는 방안도 스마트 아 스마트 벤츠에 스마트가 느낌이 좀 비슷한데 네 연속호복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와 오렌지 등이야 우와 개간지 네 스마트도 매력있는 차인데 기어 변속할때 IE00 스마트도 기어 변속 할때 한 박자 탬프가 완전히 음 음 숨을 깊게 들이신다는 거예요 2차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모드를 해 놓으면 상관이 별로 없는데 네 일반 모드에서는 변속이 1단 넣고 가다가 2단으로 변속할때 숨을 깊게 들이습니다 1 key 아 그런 느낌이네 네 네들 ulen 그러면 그러면 스마트는 스포츠 모드가 없어요? 스마트는 스포츠 모드가 따로 없어요.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다이나믹하네요. 그렇죠. 옵션은 이 차에서 전문가로 알겠습니다. 고장 나왔어요. 끊을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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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